상암골 상사디아 이재민씨 네네 요즘의 오복하고 예전에 오복하고는 다르더라구요 네네 그 전에 오복은요 장수하고 복받고 또 평안하고 덕많고 편하게 그 삶을 마무리하는게 그게 오복이었죠 그렇죠 근데 지금의 오복을 보면은요 선수 교체된게 몇가지가 있더라구요 장수나 행복선수는 꼭 필요합니다 그렇죠 근데요 중간에 교체된 선수가 뭔지 아세요? 아 그 신오복 말씀이군요 글쎄요 중간에 교체된 선수라면 혹시 건강 아닌가요? 아유 그거는요 첫번째 선수로 보는 분들이 많아요 오복 중에 1번 타자는 건강이다 아니 그럼 중간에 교체된 그 오복 선수는 뭐래요? 배우자입니다 어허 부인 없는 오복이 무슨 소용이고 남편 없는 오복이 무슨 복이냐 아 예 공감 100배죠 맞습니다 오복 중에 배우자와 함께 사는 거 김영아씨 저도 오복 선수 하나 교체하려 합니다 아 네네 4번 타자의 일 네 하는 일이 있어야 한다 자 이거 어때요? 아 얼씨구네요 네 일이 없는 백세 인생 얼마나 지루합니까 아유 네 그렇습니다 네 하는 일 하고 싶은 일 배우고 하면서 사는 거 이거 오복 중에다 넣어야죠 네네 자 건강 선수 배우자 선수 재산 선수 일거리 선수 자 마지막 선수는 뭘까요? 좋은 친구 아닐까요? 맞습니다 아하 네 자 우리 국악도 좋은 친구를 아주 톡톡히 하고도 남습니다 그럼요 저는요 국악을 친구로 해볼까 싶은데 애청자 여러분이 꼽은 오복은 어떤 건지 궁금하네요 저도 궁금합니다 네 자 이 시간 첫 곡 띄워드릴게요 신고산 타령 궁초댕기를 김보연의 소리로 함께합니다 네 이 시간 첫 곡으로 김보연의 소리로 신고산 타령 궁초댕기 띄워드렸습니다 네 여러분께 문자 참여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되는 유료 문자 우물정의 0302로 신청곡과 사연 보내주시면 함께 나누겠습니다 상한골 상사디아에 참여해주신 분께는 보성다운에서 녹차수로 세척한 원두커피 카페 부에노 드리커피를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광대랑 초라니랑 뭐야 초라니 그 학교는 왜 가는데 학교 법정 가는 길이네 아 이 방학에 학교 법정이라니 아니 그럼 판사님이 학교로 와서 비고 학생은 정학 2주 이런단 말인가 에헤이 학생이 판사하고 학생이 검사 변호사 다 한다니까는 아니 그런 학교가 어디 어디 있는데 나는 지금 증언을 서러 가는 길이네 우리 아이 친구가 딱 가게 됐거든 아니 초라니 아들하고 싸웠나? 아니 때린 걸 봤다고 증언하려고? 아니 그게 아니라 축구하면서 장난으로 정강이를 걷어차고 무릎으로 치고 했다는데 맞아서 다쳤다잖아 그러니까 축구를 핑계대고 장난친 거냐 고의냐 아이고 다쳤다면 보통 일이 아닌데 거기다 학교 운동장 물고인 데 있잖아 거기 넘어뜨려서 굴려버렸다지 뭔가 아니 그럼 축구하면서 걷어차고 다치고 또 추운데 그 운동장 고인물에 흠씬 젖어서 떨고 아이고 일 났네 아니 그래 무슨 증언하려고 그 애가 본심이 나쁜 애가 아니거든 그냥 장난이 좀 심해 그래서 학교 법정에 나가 그걸 증언해 주겠단 말인가 아들 친구라고 봐주는 거 아니고 아이고 동네 골목에서 장난치는 정도였다 부모들끼리 사이좋게 지낸다 학생 판사가 그걸 알아야 한다 하는 걸 전해주려고 그런데 여기 보니까 그 학생 검사 얘기는 그게 아닌데 상습적 구타라는데 그런 경우엔 그 학생들이 정한 규칙대로 벌을 주자 아이 공개 사과하고 서로 끌어안고 그러면 되는 거잖아 자 그리고 나는 학교 법정에 정식으로 세울 애들이 몇 있어 아니 무슨 일인데 아니 애들을 어쩌려고 학교 나오자마자 입술 진하게 바르는 여학생 기초화장을 넘어선 찐한 화장하고 교복 벗고 성인복 갈아입는 학생들 내 봐거든 아니 아니 그걸 학교 법정이 안 읽었다 그러다 애들이 우우우우 해대면 난 니들 민낯이 부러워 기초화장을 왜 해 안 그래요 학생 판사님 네 2011년 국악방송에서 제작한 세 음원 중에 수군가 가운데서 초앞부터 어전 회의까지를 이면빈의 소리와 김태영의 북장단으로 함께 했습니다 네 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이 판사 검사 변호사를 맡아가지고 학교 이의를 처리하는 모습 정말 대견하다 싶더라고요 네 성숙된 대한민국의 미래를 보는 것 같아서 참 좋은데요 지금은 방학 중이라 조용하겠죠 그렇겠죠 그런데 이제 계약하면 학교 일을 가지고 대토론회 하는 그런 학교도 있을 것이고 또 학교 법정 열어서 자치적으로 문제 해결하는 모습도 보일 테고요 그렇습니다 학생들이 교칙을 만들고 학부모가 참여해서 토론과 의사결정을 내리는 그런 학교는요 사건 사고가 거의 없을 정도라고 그래요 네 그래요 아니 이거요 다른 학교에도 정말 권장하고 싶네요 네 한국전통 문화중심 얼씨구 좋다 지와자 좋네 국악방송 이루구나 서울경기의 VM 99.1부터 부산은 98.5 대구는 107.5 광주 나주 담양은 99.3이고요 전주 익산 95.3 동주 포항 107.9 진도 목파 해남 94.7이고요 강릉은 103.3 남원 95.9 제주 91.3 서귀파 106.9 메가헬츠까지 세계로 열린 여러분의 국악방송 얼씨구나 좋구나 국악방송 졸씨구 고전 속의 마음의 양식과 사설 속의 흥미로운 얘기를 찾아보는 고전 사랑방 네 오늘은 정국인의 고향 가는 길과 이승소의 노래고사입니다 네 정국인은 가사 상춘곡을 남긴 세종 때의 선비였죠 단가 부루헌가를 남기기도 했고요 네 세종 후기에 벼슬길에 나서지 못한 게 세종이 흥천사란 절을 중권할 때 태학생들을 선동해서 반대시지를 하다 귀양사리도 하고 고생이 많았죠 그렇습니다 세종 시대에 제주 있는 인재들은 거의 집현전에 모였는데요 정국인은 세종이 사찰 관련 일을 하는 걸 한사코 반대하면서 엇갈리게 된 거 아닌가요 네 그렇습니다 세조 때 관직 생활을 하기도 했는데요 예종 시대 때 다시 또 쫓겨나게 된 것도 불교를 배척하고 나섰기 때문이거든요 네 그 정국인이 나이 69세에 이제는 모든 걸 내려놓고 고향으로 가겠다 해서 사과는 정원짜리를 내놓고 전라북도 정읍에 태인으로 내려가서 살았잖아요 네 그때 벼슬을 내려놓고 태인에 내려가서 하는 그 자신의 모습을 치사음이란 글을 지어 남겼죠 몇 구절 볼까요? 네 시내가 실버들 골짜기 흐르는 물소리 신 개가 봄날을 달리는 이곳 시골 사람들과 옛 이야기 나누고 한양 대궐 추억일랑 깨끗이 두고 왔네 옷에 쩔었던가 주상의 활옷불 향기 냄새 이제 한양 티끌 한 점 남을 게 없지 네 정국인이 70세를 앞둔 나이에 부인의 고향 태인에서 살기로 하고 내려갔는데요 한양에 티끌 한 점 가져오지 않고 다 두고 왔다 그런데 임금 활옷불에 쩔은 그 냄새는 아직 남아있더라 네 벼슬이고 추억이고 다 내려놓고 낙향했는데 그래도 자신을 불러주고 아꼈던 임금의 활옷불 향기가 옷에 쩔어 있는 건 바로 지우지 못할 일이었겠죠 네 번안 한양에서 살던 사람이 정읍 태인 시골에 살지 않으니까 당장 적응하기 쉽지 않았겠죠 자 정극인의 시골살이 모습 볼까요 산중 시골 외로운 신하 이웃이랑 술항아리 잡고 옛이야기 매화는 신춘을 부르는데 사특한 걸 맞고 선한 걸 열어나가길 이제 늙어 좋은 사람이 마땅하겠지만 아직 쓸만한 몸이니 나이 줄여 세상일 보고 싶으나 벼슬을 놓았으니 좋은 사람이 당연한 일 아닌가 네 매화가 신춘을 부르는 그 소생의 기운을 보면서 선한 일과 훌륭한 일을 할 수만 있다면 다시 나서 보고 싶다 헌데 벼슬을 내려놨으니 좋은 사람이 마땅한 일 아닌가 네네 태인으로 내려온 정극인의 마음 한구석은 아직 쓸만한 몸인데 세상일 아직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는 아쉬움도 있었네요 네네 하지만 벼슬을 내려놓은 이상 난 촌사람이다 더 이상 욕심낼 거 없단 말이죠 네네 정극인이 낙향할 때 충청도 관찰서였던 그 3탄 이승소가 전송하는 글을 올려서 평안한 여생을 추구했는데요 네 스물한산 연상인 대선배의 낙향을 이승소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문득 왔다 훌쩍 하시니 세상살이 맛이 고향 고사리만 하겠소 떠나신 날 많은 사람 전송하며 백대의 사표라 칭송하였소 네 더 누릴 수 있는 영화를 깨끗이 털고 내려간 정극인 그를 향해 이승소는 백대의 사표라 칭송했고요 벼슬길 맛이라는 것이 고향 고사리맛보다 못할 거라 말한 거 보세요 네네 이제 남은 여생을 시골에서 평안히 보내게 돼 있지 않았습니까 하는 그 말이네요 네네 자 오늘 고전사랑방 정극인의 고향 가는 길에 대한 고전자료는 인터넷 카페 상앙볼상사대아로 들어가셔서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어서 김경배의 노래로 12가사 가운데서 매화가 띄워드립니다 체험열차 타실뿐 체험열차 다음 역은 출산낙원역 산모들이 만세를 부른다는 출산낙원역 내리실 분 아 저기요 산모들이 만세를 부른다고 했나요? 거기가 출산낙원역이라고요? 시골 아닌가요? 네 시골 맞습니다 원하신다면 그 다음 역이 애기낙원역인데요 역시 시골이고요 시골인데 출산낙원역이란 말이죠? 그 시골의 산모들 어떤 즐거움이 있나요? 아 네 관심이 많군요 손님 혹시 셋째 아이 생각하고 계신가요? 그럼 다음 역에서 내리시면 대박이걸랑요 아니 아니 셋째 아이를 낳아보라고요? 아니 그 고생을 다시 해보라고 아기 낳아봤어요? 아 저기요 그 셋째 나오면 1300만원 출산장려금 동네 있거든요 자 어떻게 내려보시겠어요? 아니 저 셋째 아이 나오면은 1300만원 어머 잠깐만 잠깐만요 가만있어 봐봐 아기 옷은 빌려입히고 젖은 모유를 먹임 아냐아냐아냐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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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고생을 또 해 아 네 그럼 다음 역에서 한 명만 더 가면 넷째아역인데요 그 역에서 내려보실 생각은 없는지요? 넷째아역? 어머나 세상에 넷째까지 아니 거기는 무슨 일이 있는데? 아 네 그 넷째아역에 내려서 넷째아일 낳으면 1700만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어떻게 애 좀 써보시겠어요? 셋째는 1300 넷째는 1700 어머 잠깐만요 아니 이거 어떻게 하자는 거야? 아니 그럼 혹시 쌍둥이요 기다리시나요? 아니요 쌍둥이고 다둥이고 내 나이부터 좀 보고요 어머나 아니 이 나이에 시골에서 셋째 넷째 못 살지 자 자 자 아기가 탄생하는 날에는요 군수님이 찾아와서 음매 잔치 열어주고요 차 태워서 산부인과 정기검진 시켜주고요 또 이름까지 지어주고 음매 행운아 군천 복덩이로 올려주면서 그 1700만원 어떠세요? 출산 낙원역인가요? 넷째아역인가요? 아 잠깐만요 저기 어떻게 저 생각은 해보겠는데요 아니 왜 우리 시에서는 그런 소리를 안 한대요? 이 특별한 도시에서는 왜 조용하냐고요? 아 네네 출산열차 시청 앞으로 자 시장님께 물어보시겠어요? 자 칙칙북북 삑삑 네 상한골상사대학 1부 끝곡으로 심청과 가운데서 초앞부터 심청 태어나는 대목까지를 한혜순의 소리로 함께 했습니다 네 이 출산장려금 소리가 다시 지역에서 열을 올리고 있잖아요 네네 그렇죠 셋째는 1300이다 넷째는 1700이다 지금 이런 소리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네네 그리고 또 생활필수문 지원에 산후조리 지원에 또 산부인과가 없는 지역은 차를 내주고 그런다죠 네 근데요 이거 출산장려금만 높여가지고 될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낫는 것도 낫는 거지만 출산 후에 양육적이라든지 교육문제 같은 거 이게 더 심각한 거 아니에요? 이거 대단히 중요한 거죠 네 그리고 또 우리가 지금 저출산 국가라고 이렇게 낙인이 찍혀 있잖아요 2020년 이후부터는 본격적으로 인구가 줄어드는 시기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출산에 대한 인식도 좀 바꾸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물론입니다 네 그 원숭이의 재주 많은 신생아 울음소리 얼마나 들을 수 있을지 기대가 되는데요 그러게요 올해는 좀 아기 울음소리를 좀 많이 들었으면 좋겠는데 그 외에 요즘 세대들을 일러가지고 뭐 3포 세대다 뭐 그러잖아요 네 3포 4포 그러니까 연애라든지 뭐 결혼이라든지 출산을 포기한다는 거죠 네 맞아요 연애를 해야지 결혼을 할 거고 맞습니다 결혼을 해야 애기를 낳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선 연애하면 너무 요새는 각박한 세상이기 때문에 시간이 너무 없어요 젊은 친구들이 너무 바쁘거든요 이러니 연애할 시간이 없다 소리가 나오거든요 결국은 여성의 사회 진출이 활발해지면서 그러다 보니까 결혼 시기가 늦어지는 거잖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애를 낳게 보면 또 애를 안 낳고 그러는 건 가장 중요한 원인은 그 경제적 부담이 크다는 거죠 그렇죠 네 요새는 맞벌이들 많이 하니까 하여튼 국가에서 좀 많은 지원책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네 물론입니다 네 네 자 상한골상사디아 1부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한류정보센터에서 전하는 정보 들으시고 저희는 2부에서 다시 올게요 ksom사상사디아 때 Aquí 탈블раф 네 항상Am화 한글자막 by 한효정 중국어 버전도 만들었습니다. 대단하죠? 우리학기 세계화의 마중물, 우리학기 토파보기 구글 플레이스토어, 애플 앱스토어에서 무료로 다운받아보실 수 있고요. 국악방송 인터넷 홈페이지에서는 이 북으로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쉽고 재미있는 디지털 우리학기 교과서 해금을 추가해서 더욱 풍성하게 중국어를 추가해서 더욱 많은 세계인이 스스로 배울 수 있습니다. 한류 3.0 시대, 이제 우리학기로 이어갑니다. 우리학기 스마트 교과서, 우리학기 토파보기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한국전통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한류 정보센터입니다. 문화재청은 2016년도 문화유산 방문교육과 고고학 체험교실을 시행할 단체를 공개 모집합니다. 교육은 3월부터 12월까지 초중고등학교 또는 동등교육기관 학생을 대상으로 이뤄지며 문화재청은 오는 1월 18일까지 시행단체를 모집합니다. 방문교육은 이론강의와 체험학습, 현장답사 등 문화유산 교육으로 진행되며 각 단체의 방문교사가 직접 학교와 기관을 찾아 교육을 실시합니다. 고고학 체험교실은 토기 제작 및 굽기, 모의 발굴 체험 등 고고학 체험으로 꾸며지고 시행단체에서 체험교실을 운영하게 됩니다. 공모에 필요한 자료를 비롯한 자세한 내용은 문화재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서울특별시가 도심 속 사라져가는 한옥을 보존하기 위해 명품 한옥과 한옥 장인을 인증하는 제도를 도입합니다. 서울시는 올해부터 매년 명품 한옥 3곳과 9개 분야 한옥 장인 총 27명을 인증할 계획입니다. 서울특별시는 이번 인증제도 도입으로 고품격 한옥 건축 환경을 유도하고 장인의 자부심과 책임의식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또한 한옥이 밀집한 서촌 피른대로와 종로구 누하동, 채부동의 옛길 복원 사업도 본격화하고 신교동 사거리부터 사직단까지 이어지는 피른대로에는 연말까지 역사문화거리가 조성될 예정입니다. 포항 환경운동연합은 이번 달과 다음 달 포항 시민들을 대상으로 지풀공예 강좌를 개최합니다. 이번 강좌는 사라져가는 우리 전통문화이자 친환경공예인 지풀공예를 널리 알리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교육 프로그램은 지풀공예의 기초인 새끼꼬기부터 시작해 매주거리 장식품, 찻잔받침과 시계, 연필꽂이와 바구니 등 생활 소품 만들기로 이뤄집니다. 이번 강좌는 무료로 진행되며 학생과 일반인을 비롯한 지풀공예에 관심 있는 사람 누구나 참여 가능합니다. 보다 자세한 문의는 전화 054-249-2253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타악그룹 크레이지타의 신명나는 무대가 경기도 안산시에서 펼쳐집니다. 2016 타악그룹 크레이지타 놀자 공연이 1월 23일 오후 3시와 7시 두 차례 안산 문화예술의 전당 달맞이 극장에서 열립니다. 이번 공연은 공연의 서막을 알리는 웅장한 북소리를 시작으로 평범한 물건으로 연주하는 색다른 무대와 LED북과 LED의상이 어우러진 화려한 무대, 관객과 함께하는 무대, 그리고 아리랑과 타악이 만난 신명나는 무대로 꾸며집니다. 공연 예매는 인터파크와 안산 문화예술의 전당 홈페이지를 통해 하실 수 있습니다. 전통문화 테마파크 한국민속촌은 겨울방학을 맞아 온가족을 위한 체험행사를 개최합니다. 겨울나기 특별행사 겨울동동 시골집 이야기는 1월 24일까지 민속리 마을에서 진행됩니다. 이번 행사는 전통 썰매타기, 연탄차기 체험과 같은 추억의 겨울철 놀이와 전통재기, 나무팽이, 한지 등 만들기를 비롯한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으로 구성됩니다. 이외에도 전통 화덕에 구운 군고구마와 구운 달걀을 맛볼 수 있고 전통 썰매 레이스도 진행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민속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대표적 고려청자 생산지인 강진 사당리 가마터와 출토품에 대해 소개하는 전시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의 강진 사당리 고려청자 전시가 상설전시관 1층 테마 전시실에서 2월 21일까지 진행됩니다. 국립중앙박물관은 명품 고려청자를 생산하던 곳으로 잘 알려진 사당리 가마터를 1964년부터 1977년까지 발굴 조사했고 가마의 구조와 다양한 출토품을 확인했습니다. 이번 전시에서는 가마의 성격과 사당리 고려청자에서 볼 수 있는 다양하고 흥미로운 형태와 문양을 소개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립중앙박물관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한류정보센터 이은경입니다. 호출부호 HLQA FM 여러분의 국악방송이 세시를 알려드립니다. 신바람 분다 상암골 상사디야 이종일 김용화의 풍자 흑살세상 이야기 아 좋네 소리굿도 헐쌍 상암골 상사디야 동서남북 우리향토 소식 전해드리는 자리입니다. 오늘은 강원도 원주시로 들어가 볼까요 강원도 원주시가 의욕을 가지고 추진 중인 글로벌 테마파크 사업이 다음 달에 그 윤곽을 드러낸다고 합니다. 네 사업 이름부터 규모가 크다는 걸 느낄 수 있는 원주 글로벌 테마파크 원주가 가진 뛰어난 지리적 접근성이 좋은 점 그리고 세계의 고속도로가 지나가는 점 네 그뿐인가요 두 개의 철도가 지나고 있는 고장이 원주거든요. 네 그렇죠. 그래서 원주시가 의욕적으로 글로벌 테마파크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거고요. 네 그곳에 앞으로 컬처 빌리지도 만들고 익스트림 스포츠 시설도 만들 예정인데요. 방문객들이 한 번 찾아오면 오래 머물러가는 명소가 되도록 하겠다는 구상입니다. 네 현재 원주시 지정면 일대에 자리를 잡을 글로벌 테마파크는 이미 설계가 시작돼서 5주 후에는 초기한이 제시될 거고요. 내일은 미국의 투자사가 원주를 방문한답니다. 그리고 14일에 기자회견을 갖고 원주 글로벌 테마파크 투자 계획을 밝힐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앞으로 추진될 원주 글로벌 테마파크에는 휴양과 의료 자연 그리고 레저 기능이 결합된 신개년 관광단지로 조성될 건데요. 세계 최고 수준으로 설계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원주시 신림면 일대에 조성될 명품 산악자전거공원 소식인데요. 이달부터 산악자전거공원 조성 타당성 용역을 실시하고요. 오는 2018년까지 매봉산 일대에 숲길과 폐교를 활용한 mtv파크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네 한국산학연맹 관계자들을 초청해서 신림면 일대 현지 조사도 마쳤다고 합니다. 우선 산악자전거를 타고 가는 접근성과 굴곡이 다양해서 경기를 펼칠 수 있고요. 네 산악자전거 초보자들을 위한 연습시설도 만들 수 있고요. 이 mtv파크에는 크로스컨트리 코스 28km를 비롯해서 빠른 속도를 체험할 수 있는 코스도 갖출 수 있는 지역이라고 합니다. 네 원주 신림면 지역에 산악자전거공원이 들어서면 수도권과 접근성도 좋고요. 주변에 천연기념물인 성황님도 있고 가막산 등 관광시설과 연결할 수 있어서 주변 환경이 빼어난 점도 장점이라고 합니다. 네 앞으로 원주시 신림면 매봉산 일대에 산악자전거공원을 조성하면 지리적 조건이나 지형상으로나 교통편의 등이 잘 갖춰진 명품 산악자전거 관광지가 탄생하게 될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고향 소식은요. 강원도 원주에 세워질 글로벌 테마파크와 산악자전거공원 조성 소식을 간추려 드렸습니다. 네 강원도 원주의 모쉽는 소리 미나리를 박상진의 소리로 전해드립니다. 예언 이야기 엮어보는 상앙골 풍류극장 오늘은 신부자전 얘기 가운데 미천마리안 대목 속으로 들어가서 신부자가 부족한 미천마리안을 어떻게 했는지 만나보실까요? 신부자가 궁중의 비단을 조달하는 재용감 담배를 붙들고 궁중 비단을 빼내서 시중에 팔기로 작정하고 그 미천을 마련하고자 이국리 저국리 하는데 내가 도끼 한 자로 들고 팔고의 산들을 안 가본 데가 없지 이 코를 봐봐 산바람을 아주 그냥 독하게 쐬가지고 이 지경인 걸 보라고 어야 벌목박씨 자네가 그 고생해서 그 아름드리 나무 갖다 주니까 내가 목수질 해먹지 아니 근데 그 신부자는 우리 불러놓고 왜 안 보여? 아유 그러게 술상만 잔뜩 차려내놓고 어째서 코빼기도 안 보여주네 요새 그냥 뭔 일을 새로 한다던데 볼목쟁이 대목수 불러다 놓고 어쩌겠다는 수작인지 뭐죠? 부탁할 게 있는가 본데 아야야야 박씨 자네는 그 나무를 잘라내고 나는 그 나무로 집 짓는 사람 아닌가? 우리 둘을 부른 것은 말이야 틸모씨 무슨 집을 지어도 크게 한번 지어볼 작정 아니겠는가? 아잉 큰애도 무슨 말이라도 하고 술을 마시든가 해야지 이놈의 술상 밀치고 그냥 나가이도 그렇고 말이야 자자자자자자 그냥 한 잔 마시다 보면 들어오겠지 아 그래 그 요새 그 벌목일은 좀 어떤가? 아이고 어떻게든 뜬금없는 작자들 때문에 고생이지 뭐 누군데? 아니 무슨 고생인데? 목숨 걸고 일을 부탁하면은 독이진 톱질이 되겠는가? 나무 자르는데 목을 걸다니? 아니 그건 무슨 소린가? 글쎄 말이야 겁도 없이 왕릉 왕빈흥 능침 주변 나무를 누리는 것들이 있지 뭔가 어이 그거 잡히면 그냥 복 날아가는 일인데 아니 감히 누가 그런 짓을 해? 아유 우릴 끼고 한판 하자고 님비는 패거리들이 있지 어후 아이 그래서 그 왕릉 주변의 그 나무들을 건드렸다란 말인가? 아이고 능찬봉 있는데 어떻게 잘라내? 상감도 있군 그렇지 왕릉지치는 능참봉의 상감들이 있지 헌데 박씨 그 능침 주변에 그 좋은 나무들 꽤 많다면서 수백 년 된 나무 많지 보기만 해도 그냥 나도 용심이 나 근데 거기다가 도끼를 댔다가 걸리면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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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람아 꿈에서도 그냥 도끼가 날아오겠지 행여 그런데 그냥 손대지 말게 볼목구니 한둘이 아닌데 그 입을 누가 막겠나 아이고 아이고 늦었네 그 이리 찾아줘서 고마워 아이고 아이고 신부장께서 불러줘서 아주 그냥 잘 먹고 있습니다 내가 잠시 얘기를 들었는데 여보게들 나한테 좋은 수가 있으니까 그 왕릉 주변 나무로 한미천 잡아보세라 뭐요? 아니 지금 능침 나무를 그 볼목 하자는 게 에이 에이 그 놀라지 말고 내가 자네들 무사무탈 부자되게 해줄 거니까 그 능침에 그 나무들 한번 잘라보세나 나 안 들은 걸로 하겠수다 아이고 저 신부장 어른 아 이놈은 귀가 먹어서 무슨 소린지 모르겠어 나 일어서 하겠수다 나도 나도 그만 가봐야겠어 저 저 저 저 저 저 사내가 그만한 배짱도 없으니 그 평생을 그냥 산중 귀신이 되도록 도끼질이나 하고 톱질이나 하겠지 능참봉이고 산감이고 산직이고 내가 모아서 잔치를 할 것이니까 아 그때 잘라내면 누가 알어 그 사람들을 불러내가지고 잔치를 온다 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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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그러니까 볼목군들 단속만 잘 해줘 내가 큰 돈 풀어서 배긴다니까 아니 누가 봐 왕남을 누가 지켜보냐고 자자자자자 이거 받아들 두개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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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저 아니 이러다가 잘못되면은 좀 우리 지만이다 자자자자자 자 선금 받았으니 우선 날짜 정하세 옳지 그 이날이 어떤가 여보게 그 박씨 대목수 이날 말일세 저기 만에 하나 걸리면은 뼈도 모추린 일인데 아니 이걸로 하자고 참 내 걱정들 말고 내가 정한 날짜에 맞추기만 해 평생 도끼 들고 산중 귀신꼴로 살겐가 글쎄 다른 걱정 말고 벌목군들이나 잘 단속해 자자자 살아도 같이 잘 살고 죽어도 같이 죽는 거니까 자자자 아니 저 저 저 이거 내가 아무래도 이거 꾸미겠지 꾸밀게 꾸밀게 이거는 이거는 네 강태홍류 산조병주를 국립부산국악원 단원의 연주로 전해드렸습니다 네 오늘 상황골 풍류국장 신부자전 얘기 가운데 미천마련편을 중심으로 엮어봤는데요 겁도 없이 큰일을 벌이고 있는 신부자지요 네네 감히 상상도 못할 일을 꾸미고 있죠 왕릉 주변 아름드리나무를 잘라내서 팔아가지고 한미천을 마련하겠다 네 공중에단 재용감 사람을 붙들고 대골비단 빼돌릴 수작을 해놓고 그 미천마련은 능침 주변 나무를 잘라다 팔아서 마련하겠다는 게 신부자 생각이죠 네 자 과연 그 생각대로 될 건지 여러분 내일 뒷얘기 기대해 주세요 화요일에 마련한 별별박물장터 옛생활 속에 전해오는 토성얘기 네 오늘은 잔나비 원숭이 사연을 돌아볼까요 네 예전에 원숭이를 잔나비라 했었죠 예예 그 잔나비가 옛사람들에게는 어떤 동물이었는지 잠시 작품들을 통해서 둘러보면요 원숭이가 지닌 그 오래된 그림 한 폭부터 떠오릅니다 네 그 말씀하시니까 중국 장강의 삼엽이란 험한 골짜기와 거친 물살부터 생각이 나는데요 그 삼엽의 원숭이 우는 소리가 애간장에 끊어지는 울음이었다고 전하고 있죠 네 어미 원숭이가 자식을 뺏기고 쫓아가면서 울다가 새끼 원숭이가 죽은 걸 알고는 진짜 간장이 끊어졌더라는 그런 고사도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삼엽의 그 원숭이 울음소리는 간장이 끊어지는 이별을 뜻하는 말로 오랜 세월 사람들 입에 전해왔던 거죠 네 전해오는 기록에 보면은 금강산 유람길에 원숭이를 봤다는 그런 얘기도 전해오더라고요 네 숙정대학자 농암 김창엽이 21살에 금강산을 유람했을 때 원숭이 울음소리를 들었다고 했거든요 네 그때 김창엽은요 31일간 동해안으로 그 금강산을 돌아보고 올 때였죠 네 네 금강산과 구현암 근처에서 원숭이랑 앞서거니 뒷서거니 하면서 산을 올랐다는 구절도 있고요 네 우리 산천 두류산에도 원숭이가 살았던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기록도 보이더라고요 네네 두류산은 예전에 지리산을 두류산이라고 했었죠 네네 두류산의 그 학과 원숭이를 이웃으로 삼고 살았던 사람도 있었는데요 선조 때 오덕계 선생이 지리산에 내려가 지내면서 잔나비와 학을 이웃으로 삼았다 했으니까요 네 그리고요 때때로 중국기행을 하고 온 사람들이 그곳에서 만난 산중의 원숭이를 얘기로 남긴 사례도 있더라고요 네 예전에 중국 땅으로 사신 간 사람들은 6개월이나 8개월 동안 중국 동북 땅이며 중원 땅을 거쳐 했으니까 그 오가는 길에 산중에서 원숭이를 본 일이 종종 있었던 거죠 그렇죠 네 제주 많은 원숭이 얘기도 있지만 주로 산중의 원숭이는 나그네의 이별에 대한 정안을 대신해 주는 시기라든가 깊은 산중에서 사는 사람의 심정을 대변해 주기도 했고요 네네 때때로 어리석은 셈법을 비유하는 주인공으로 나오기도 하는데요 결과는 똑같은데 우선 먹기에 곶감이 달다는 그 원숭이식 계산을 풍자한 얘기가 장자에 나오거든요 아 네 원숭이가 보여준 어리석은 셈법은 어떤 얘기였는데요 네네 그러니까 잔나비 여러 마리를 기르는 그 저공이란 사람이 밤을 꺼내서 이렇게 말했죠 아침엔 밤 3알이고 저녁엔 밤 4알이다 그 말을 든 원숭이들이 화를 냈다죠 그래서 아침엔 밤 4알이고 저녁엔 밤 3알이다 그러자 일제히 좋다고 소리치고 난리더랍니다 실제로는 달라질 것도 없는데 우선은 많이 달라는 소리네요 네 그런 셈이죠 올해가 원숭이띠라서 다시 돌아보게 되는 잔나비 원숭이들 지금은 동물원에서 제주 많고 사람들과 친하게 지내는 재롱꾼으로 만나게 되잖아요 네 근데 제주 부리다가 나무에서 떨어지는 원숭이도 있죠 아이고 그거 조심해야죠 자 원숭이회인 올해는 제주나 기량은 한껏 떨치면서 창의적으로 헤쳐나가며 환영받는 그런 한 해이길 빌어봅니다 네 화요일에 마련한 별별박물장터 오늘은요 잔나비 원숭이를 옛 얘기로 만나봤습니다 네 이어서 최근순의 소리로 금강산 다령 띄워드립니다 네 금강산 다령 최근순의 소리로 전해드렸고요 한 곡도 이어봅니다 맹인 덕담경을 배경춘의 소리로 함께합니다 예 그 이장 독촌이구만요 아이고 날이 많이 추운데요 산에 올라가시는 분들 때문에 걱정이구만요 거시기 고로세나무에 구멍 뚫어 호수되는 거 서두르고 계시는데요 산비탈에 눈도 있고 그런 게 열 번도 더 조신들 해야 하는구만요 아 저 거시기 복촌이 삼촌 시방 그런 야구 할 때가 아니란께 이러다가 우리 동네 고로세나무 구멍 뚫린 가슴팍이 된단께 약속들 지켜라고 해요 약속 말이요 아야야 억순아 시방 안대방송하고 있는데 뭔 소리요 아니 고로세나무에 구멍 났다는 소리가 뭔 말인겨 시방 아휴 내이냐 마이크 놓고 산에 올라가 보고 말을 허든가 고로세나무에다가 구멍 내는 거 요라고 그냥 깍이 구멍을 내불면은 나무가 총 맞은 나무 꼴로다가 살아남거냐고 작년에 총 맞은 나무 올해 또 총을 쏠 거냐 그거요 아 마 누가 또 그라고 한 것이요 아니 작년에 구멍 냈으면 올해는 쉬게 둬야지 아니 누구냐 대체 그랑께 그냥 이장이 총 맞은 고로세나무를 보도 안하고 말그나 붙들고 그라고 있지 아 누구기는 누구겄어 덕내비 아재겄지 아 따 참말로 그냥 서로 약속한 대로 허장께는 왜들 그러는겨 시방 에 저기 말이요 그 작년에 구멍 낸 고로세나무 말이요 올해도 구멍 내불면 그 나무 살아남것이요 아 못살자니요 복차의 삼촌 총 맞은 고로세나무가 한두 그루가 아니랑께 그러네 구멍을 500원짜리 동전이 들어가게 낸 나무도 있당께 그러고 구멍을 뚫어불면 나무가 워치게 견디겄냐고 아야야 억순아 그래서 마을방송하고 있자녀 아 저 저 고로세 구멍 낼쪽에 말이요 원시상에 500원짜리 동전이 들어가게 파불면 고로세나무한테는 말이요 맞아요 총 맞은거다니요 아이고 저 저기 저 덕내비 아재 기셔요 어베 벌써 산에 올라간남요 아침 일찍이요 복차의 삼촌 아이고 마이크 놓고 얼른 산으로 가란께 말로만 그럴거요 참말로 덕내비 아재가 아침부터 산에 갔다고 그러자녀 아마 벌써 구멍 뚫린 고로세나무가 그냥 한두 그루는 아닐걸 아이고 아따 참말로 그려 가자녀 아이고 덕내비 아재 그 고로세나무 그만 좀 파란 말이요 작년에 반대다가 또 구멍 낼 작정이냐고 정말 네 유산가를 김애란의 소리로 이 시간 끝곡으로 전해드렸습니다 네 억순이 동네에선 벌써부터 고로세나무에 구멍을 내고 있네요 네 건강에 좋다는 이 신비의 약수 고로세 수액 그러니까 채취를 시작했다는 거잖아요 네 네 이게 1월 말부터 3월 말 사이에 채취를 시작하는 날이에요 그래요 그런데 약속이 있더라고요 지난해 구멍 냈던 나무는 한 해를 건너뛴다 그렇죠 그리고요 구멍 크기도 제한하고 있죠 네 그렇죠 그나저나 이 고로세 수액 소리가 나오니까 지금 뭐 영하의 날씨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추위 속에서도 봄이 멀지 않았구나 싶습니다 네 저도 그런 느낌이 드네요 말씀하시니까 고로세 수액 드셔보셨죠 먹어봤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먹으러 가시는 분들도 있어요 네 글쎄 말입니다 그렇죠 몇몇몇 이렇게 그냥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가가지고 뜨끈한 온돌빵에서 오징어를 꼭 가져가시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그거 안 해보셨어요? 오징어는 안 먹어봤습니다 아 오징어 짭짤하잖아요 네 그래야 많이 먹지 그렇잖아요 오징어 뜯으면서 고로세 한 컵 마심서 땀을 쭉 빼면서 조금 있으면 화장실도 가면서 네 특히 이 고로세 수액이 골다공증하고 관절염 치료에 아주 좋다고 하죠 맞아요 이게 미네랄이 풍부해가지고 보통 한 물에 미네랄이 한 40배 정도 더 많이 들어있대요 그래요? 그러니까 뭐 굉장히 아주 좋은 물이죠 아니 고로세 수액이 아주 박사학이 가지고 계시나 봐요 잘하시네요 아니 저 좋아합니다 그게 왜 이렇게 맛을 보면은 달큰하기도 하고 약간 짐짐하기도 하고 그 고로세만의 흙냄새도 나고요 네 맞아요 맞아요 이제 이게 본격적으로 채취하는 게 설 연휴가 지나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이렇게 쫙 물을 이렇게 빨아들이잖아요 나무가 네 네 네 그러니까 그때가 가장 최적기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전국의 명산들이 이제 고로세 수액 채취 때문에 이제 몸살을 앓고 있을 텐데 맞아요 네 그리고 이게 또 술을 좋아하는 분들한테는 숙취해소에 좋다고 그래요 아 그래요? 그래서 저도 그 플라스틱 통에다 이제 고로세 수액을 상업적으로 파는 분들한테 네 네 몇 달 사서 저도 받아서 먹어본 적이 있는데 그렇죠 네 근데 숙취해소에 별로 도움 안 되던데 많이 드셨나 보네요 술을 아니 아무래도 조금 도움은 될 것 같아요 좋긴 하더라고요 네 이 채취하는 데가 이제 뭐 지리산 쪽도 있고 이제 뭐 강원도 쪽도 많이 있잖아요 각 지역에 다 그렇죠 근데 이게 신선한 거를 이제 먹기 위해서는 예약제로 이렇게 실시한다고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제 뭐 택배로도 요새는 택배가 잘 돼 있으니까 드시고 싶으면은 나중에 한번 우리 택배 해가지고 한번 다 마셔보죠 애청자 여러분도 한번 같이 한번 드셔보시죠 네 근데 플라스틱에 사서 먹은 거는 확실하게 믿음이 안 가서 그런가 별로 효과가 있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니까 금방 금방 전해가지고 택배에서 보내주세요 그래도 알겠습니다 네 건강해집시다 우리 네 네 자 상한골 상사대 오늘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네 국악방송과 즐거운 시간 함께하시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뵐게요 네 지금까지 이정일 김영아였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정겨운 하루 안녕히 계세요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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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